안녕하세요. 청태전을 지키는 장래순입니다. 저는 장흥의 1300년의 역사가 있는 차를 모르고 있다가 16년 전에 저희 마을에 들어왔어요. 차계가 굉장히 어려울 때 몇몇 차를 하시는 농가들하고 같이 이곳에서 청태전 복원을 하는 일을 같이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 차를 소비가 안 되니까 만들어서 가지고 가자 하는 체험을 장흥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저는 청태전을 복원을 해서 지금까지 청태전을 만들어서 대중화를 하기 위해 굉장히 지금 노력 중인데 우리 청태전을 먹고 많은 분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봄에는 유채꽃이 온 마을 전체가 노랗게 물들고요. 가을에는 메밀이 온 세상이 하얗게 예쁜 경관이 만들어집니다. 그곳에서 우리 청태전과 함께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찻집과 그리고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다시설 100여 명까지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텃밭도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안녕히계세요. heal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